으아아아악 저 아버지만은 2임 했어요 소냥님 대스타가장님께서 전... 아니 근데 그건 형이 해줘야 돼 그거 이거 뽕 싸가지고 신뢰 내가 들어달라고? 어 그거 순서 정하는 건 형이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뭐 할거 없어 그냥 그거 정해서 팀만 뽑고 와주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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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한 명씩 뽑는 거 아닙니까? 말하라 녀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바나나님이랑 그니까 나는건 뭐 의미가 없네 아 뽑는거에요 뽑는거에요 뽑는때 이제 누가 먼저 뽑냐 그 순서를 정할건데 그럼 제 방식에서 룰렛 가볍게 돌릴게요 오늘은 전 코룸녀 크럴팀 대 전 카스 대령녀 바나나팀으로 아니 말해? 진짜 아 언니 미칠거 같애 나 진짜 나 진짜 그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번호로 제비 뽑을건지 각자 1번 선택할건지 2번 선택할건지 정해주세요 올려드릴게요 네? 몇번 몇번이요? 1번 2번이요 언니 고르세요 그냥 1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먼저 뽑는거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명 예정 1 2 1 2 1 2 이렇게 뽑는거로 할게요 예에 네에에에 어떡해 어떡해 자 여 cath 엏 들Et 아 한개없어요 네 자 뭐라고요 아 저 뽑아야 합니다 아이.. 노잼이에요 네 저 천영이 데리고 갑니다 아 형이 내 얘기해서 나 데려가잖아 왜 싫어해 선영아 그 다음에 바나나님 뽑아주세요 아니 간복어져면 되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난감하네 뭘 난감해 사장님 뽑고 싶어서 저는 조마분님 듣고 가겠습니다 아 조마분님 예예 왜 마분님이지 저냥 플레이 시간이 마분양도 많았는데 엄청 많았는데 한군님 아 예 한분님 고마워 야 태가 우리 왜 안팔했냐 우리랑 결말이 진짜 망했다 아 무슨 일이 있잖아 네 아 나 몰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 일단 바나나님 뽑아주세요 아 그럼 마분양도 많이 했는데 아 저에요? 시간보면 저 개구멍 가져가겠습니다 뭐라고요? 개구멍이요? 아 개구멍네 아 왜그러냐 나 미론님 안돼 안돼 아 왜그래 진짜 아 뭔가 보고형을 안 데려가지고 어 안되는데 네 이거 둘이 뭐 애기 오갔나요 미리 미리 애기가 오간거 같은데 바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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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버거형아랑 왁고adece 형중에 골라 저..저쪽팀 최소 말했다 저쪽팀 최소 연습한 순서대로 골라야될거 아냐 다 가기 싫은팀이다 지금 다 가기 싫은팀이야 바나나님 빨리 뽑아 바나나님 개벅채 바나나님 뽑아 빨리 저희 필대로 가져갑시다 아 필대로 아 뭐야 아 이제 왁쿠정 데려와야 돼 왁쿠시대 아 아 저렇게 눈이 붙네 심했어 보가형 데려와야 돼 나나야 함군 최미로 우왁쿠 바나나팀 바나나 조만문 필대로 개복 개복어로 아 다 됐구나 이렇게 되는거에요 보가형 먼저 뽑았어요 저희 아 모르겠다 제 3의 팀을 만들고 싶은데 아 아 그러면 이제 천양님께서 방파하시고 초대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 차례인가요 천양님은 지금 왁쿠님이랑 팀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만만세에요 그냥 만만됩니다 만만되지 제일 좋거든요 계속 그냥 우왁쿠님 데려와야 돼 우왁쿠님 데려와야 돼 하하 아 그게 잘못된겁니까 왁쿠 형이랑 팀을 하면 안돼 왁쿠 형을 죽여야 빤단 말이야 아 맞네 하하 야 우리 어항이나 팔자 모여서 야 찢어집시다 안녕히계세요 전화 전화주세요 나 누구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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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개요심해야겠다 나 여러분 내 멘트가 사라져도 그러더니 해 나 그냥 어 듣고 따르는 것만 하면은 잘할 수 있어 팀도 이정도면 내가 보기엔 밸런스 맞는거 같은데 마문형 보거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철약 맞고 그 좀 약간 어? 메꿔주는 느낌으로 더 가 팀 고르는 텐스가 야 우리 이름 뭘로 정해야되냐 이거 아니 근데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아 필미름 필대로 바나나 먹다가 조그만 마음의 문에 개구멍남 근데 데로야 데로 너 연습했어? 안적혀 평소에? 아니 안하진 않았지 데로 오늘 하던데 아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 오늘인데 오늘 하던데 다른 나란 적 있어? 응? 몇 번 시간 했지? 근데 데로가 데로가 손이 좋잖아 제주 마법사잖아 나 나 그렇구나 손이 겁나 빠르고 좀 이렇게 좋을거란 말 손재주가 그래도 머리가 좋잖아 그래 머리도 좋고 원래 이게 게임 이게 이거 게임이 저거거든 저 센스거든 센스 구멍이도 게임 자체 잘하고 위비티는 희망 없지 않아 야 아까 구멍이한테 계속 죽었어 구멍아 그치? 그랬나? 아 데스매치? 응응 아 뭐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나 스코어 안보고 나와서 응 뭐 잠깐만 얘네중에 지금 친구 아닌 애가 하나 있는거 같은데 왓쿠 왜 안들어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떻게 더 들어야지? 뭐라고? 이거 뭐야? 계급 밑에 뭐 달렸는데? 버거영웅이랑 철형이 왜 뒤탄까? 이거 배치 봐서 그 계급 나온 놈 아 계급이야? 아 한군 좀 소리 쓰라구요 늙어서 저래 늙하고 뭐 재기능을 하는게 있어야지 말이지 나나나나 호떠라 게임 저 분 누구에요? 나 방에서 추방 당했어 아 상대가 모르니까 따르줄게 내게 아 누가 자꾸 나 그룹 초대하는데 딴 방에서? 내 아이디로 하려고 했는데 막아놨더라고 그런거 같아 자 우리 어떻게 연습 좀 제일 많이 하신 잔나나님 아니야 도마모님이 진짜 제일 많이 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연습한거고 제 실력은 쓰레기니까 대보고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저는 오다 못내립니다 아 제일 아예 맞잖아요 진짜 보고형 그 뭐지? 핵시설에서 딱딱이 쓸 때 진짜 딱딱이 진짜 저 형 무조건 줘야돼 딱딱이 아니요 팬 가입하실 그 돈으로 퀵뷰를 사세요 아니 근데 우리 수나 들사람은 있어요? 둘면 내가 들어야돼 스나를 들사람이 없네 스나가 있어야지 그 더스트에서 뭐 그니까 중앙에서 봐준단 말이야 우리 그거 정해야돼 개복원님이 하세요 엿됐네 저쪽인 천영이가 하겠지 AK 연습준나 하고 왔는데 팀이 이렇게 짜있어 AK 따발로 쏘는거 연습하고 왔는데 나머지는 그럼 총 아무렇게나 되면 돼? 나머지는 그런거 없나? 첫판에 못따면 세판까지는 에코라그래서 권총만 들고 싸울게요 그러면 돈이 한 5천원 6천원정도 모이거든요 세판하면 그 다음에 어 저거 뭐야 뭐 정하래 바나나야 우리? 우리가 먼저 우선거냐? 어디? 우리 더스트잖아 그니까 시트인지 테러인지 고르는거 테러해야지 공격해야지 공격이 쉬우니까 우리 테러 공격 테러 먼저 가는게 제일 편해 더스트 테러가 짱이야 그래서 권총 권총전에서 이기면 그 다음판에는 총을 좀 사서 저쪽 저기에 아마 권총 들고 나올거니까 공짜로 두게임 가져가던지 만약에 첫게임 지면 첫게임 지면 세판까지 권총 들고 싸웁니다 먼저 초반 그건 그렇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우선 들어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테러지 테러 저쪽에 스파이가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지금 막 뒤로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아 방어구 무조건 사야되 방어구를 사고 총을 고르세요 650짜리 할께요 먼저 이게 방어구 안 고르면은 총탄이 튀어야 맞으면 초점이 튀니까 무조건 사 연습이지 이건 연습 권토 그냥 삼네 왠지 처음에 돈 많더라 지금 나 이제 총 쏴보면서 경험도 해봐줘 철양이 죽였다 그리고 이거 구멍아 이거 쳐야되 어 불편해 방어구 맨날 맨날 쳐야되 어 알아 알아 그건 알아 어 풍주얼 아니기 때문에 재밌네 갈로 나루토 놀이하러 가야겠다 어디 어디에 뭐 있는지는 다들 알죠? 네 네 어디 뭐 이름 와 센터에 스나스하는 애 누구지 이름같은거 알죠 차량이 잡았구 오우 둘 다 죽었다 오오오오 나왔어? 야 지금 기세전으로 그냥 놀라봐야 그냥 롱 비롱 비롱하나 오오오오오오 MARCO 나 이런거 롱서 미치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래 고고용 잘한다니까 저번엔 막 새벽 연습하는데 날아다니잖아 아이소 오히려 팀을 좀 잘 짤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 거 같진 않네 다 왔다 이제 하겠네 아니야 이거 팀킬하면 팀킬 되는 거야? 아 팀킬 조심해야겠네 지금 연습 많이 해놔요 내 몸에 생태기내지마 알았어 시작한거야? 어 부담돼 장비에서 방탄조끼 사시고 비올 하겠습니다 비올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자기 몸에 폭탄 있는 사람 나 없음 자 보라색이야 보라색 조마문님이야 어 마문아 너 뒤에서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면서 그냥 몸 될 테니까 뒤에 쭉쭉쭉쭉 들어와서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 때 그냥 완전히 뒤 막히니까 오케이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압살 자 바로 바로 설 비올 비올 봐주세요 비올 네 제가 비올 보고 있을게요 내가 2층 볼게 나 여기 들어오는 거 볼게 왜 등록 자 미드에서 올라오거든요 온다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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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대문 자 미드 자 윈도우 보세요 윈도우 보는 사람 없죠 지금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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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차량이 잡았다 자 나가지 마세요 어 이쪽 이쪽 문 오케이 야 비올 비올 가지마 가지마 나가서 싸우지마 가지마 가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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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비올때문에 윈도우 쪽이나 이쪽 못 보잖아 내가 세터 보고 있을게요 아니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대문으로 나갈 준비 대문으로 나갈 준비하세요 자 터지면은 다 죽으니까 안 죽으려면 대문으로 나갈 준비 자 이거 세이브 각인 것 같은데 뭐 권총을 세이브 하려고 그러지 그럴리 없는데 자 나오세요 이제 대문으로 나오세요 자 견제 견제 오우 미차니 피가 없어 어우 좋다 진짜 총 사면 된다는 거지 자기 원하는 거 자 총 사시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똑 똑같은데 네 아 맞다 나 미드 스나봐야 되지 아이씨 악농은 거 우선 갈 때 미드 보고 갈게요 그러면 형이 어 맞아 공부하면 딱이야 아 비올 한 번만 더 하자 비 비올 꽁 한 번 더 쟤네 강제로 세 번 쉬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쟤네 지금 들어 봐야 지금 뭐 아 지금 바나나님이 폭탄이니까 조금 몸 사려 boom B çaym로 갭 P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네 밑을 하나 홀 홀라 홀 홀 들어와 아이고 다 죽었니? B홀을 봐야 해 무조건 2명 2명 잡았어 한명 오! 대구마! 끊었어야지! 구멍이 끊었어야지 잡았어 오! 망했다 잡았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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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한다 아 나 몬사지 총 더블클릭했네 아휴 아 빡세게 연습한 보람이 있구만 잘 맞는구만 자 비올 한 번 더 똑? 오케이 오케이 다 연습 잘하는 줄 몰랐네 오늘만 좀 빡치게 했는데 오늘 잘 된다 되게 총발 받았네 자 바나누이 뭐해 그냥 들어가 바로 어 들어가 수류탄 들어왔어 잡았다 안놈 어? 성강 성강 없어 없어 비에 아무도 없어 성강 없어 호 한 명 보고 윈도우 한 번 보고 호울 보세요 내가 호울 들어오는 거 보강 좀 봐줄거야? 지금 설에 설에 내가 내가 문 볼게 자 자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한 명 문 앞에 한 명 오케이 거울 잡았으 오케이 거울 잡았으 좋아요 통 넌린다 막 윈도우 없어? 어 들어왔어 윈도우! 문 앞에 문 앞에 보고 있어? 나 들어왔다 윈도우 윈도우 아야 뭐야 윈도우 내가 본다 자 비올 비올 봐주시고요 윈도우 제가 있습니다 네 비올 보고 있어요 아이고 문 바로 앞에 네 나가지마 잡았다 나이스 아우 좋은 총 없나? 바꾸고 싶어 자 이제 보면서 가야돼 이제 보면서 저 혹시 스나 좀 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계속 죽어가지고 아 넥 벌리잖아 스나? 어떤 스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스나 없어도 볼 수 있어 다시 어 오케이 내가 세이브 이번판 세이브 이번판 세이브 어 자 B 한명 B 두명 자 B 두명 갔어요 자 이 정도면은 에이롱 갑시다 에이 에이롱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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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스로 갈게요 에이롱 쇼스면 센터에서 오른쪽 빠지는거야? 음 이드에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못 보고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쭉쭉쭉쭉쭉쭉쭉 하나 더 있다 잡았다 아유 잘 쏴 역시 대령이야 없어 없어 그냥 가세요 설하세요 설 어 에이롱 한명 봐주고 에이롱 한명 에이롱 제가 볼게요 쇼스에 쇼스에 철양이 쇼스에 철양이 쇼스에 철양이 쇼스에 철양이 쇼스에 자 설치하시구요 에이 쇼스에 둘 세 명 에이 쇼스에 에이 쇼스에 다 왔다 에이 쇼스에 어 잘 쏜다 돌아갈까? 자 돌아가서 뒤에서 뚱꼬모 다 툴트려 그래 지금 두 명 잡았으니까 못 움직여 쟤네 저쪽이 쫄리겠다 저쪽이 쫄리겠다 설 안하니? 아 나야 아 설은 아직도 안했죠? 아 나야 나였어 미안해 아 왓굿 에이 쇼스 왓굿 에이 쇼스 오케이 에이 쇼스 한명 스코프 있어 나이스 나 뒤로 돌아왔는데 어 나이스 아 잘한다 비올 한번 다시 갑시다 비올? 응 나 총 좀 누가 들어줘 총이란다 폭탄 나 폭탄 부담돼 비올 네 알겠습니다 좌우를 계속 흔들어야되요 완전히 역다섯 아이고 가겠습니다 어 나 앨딱 쐈어 어 앨딱 쐈다고 나 줘 가져 자 자 자 B1 B1 B2 앨딱 쐈어 아이고 자 자 미드에 한명 나왔어요 자 뒤치기 올려오는것 같고요 B로 달리세요 그냥 B로 달려 지금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달려? B로 달리면 안 돼 B 한명밖에 안갔어 내가 뒤치기 볼게 자 그리고 B 계단에서 올라옵니다 잡았어 삼군 잡았어 삼군 B 잡았어 나이스한 없다 아 B 계단 그렇지 잡았어요 자 폭탄 빨리 오세요 나야? 아니지 어 털야 나네? 누구야? 노랑새 너야 너 나네 나네 아 둘이 친구야? 아니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야야야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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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야 트위 통 통로 둘 어디야 어디 나 묶었어 어디지? 통로 둘 야 어떻게 너 가곤해서 바로 뒤에 따라 들어오냐 아 아깝다 들어오는것만 죽여 들어와서 차량이 공통되고 있는데 바꿨다 순하도 들었다 순하들었어 순하들었어 차량이 순하들었어 차량이 순하야 너 발을 주고 두고 온다 마문아 화이팅 그렇지 맞다 서울밤윈 아 빨리 제대로 받네 오늘 아하하하하 개잘한다 개잘한다 한 라운드도 매너 따위 없어 A롱 갑시다 A롱 OK A롱 갑니다 A A A A 올 A롱으로 갈고 A K 들어야지 오른쪽 뱅끝에 문으로 갈게요 네 연막탈 샀어요 네 나 연병 샀어 화연병 고고고고 롱 타고 자 여기 멈추면 안 돼 보거영도 다 자 나샷 자 있다 있다 설대 설대 한 명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잡았다 야 설 설 설 하시고요 에이 쇼 제가 볼게 에이 롱 보세요 자 여기 밑에 CT쪽 봐주시고요 설 좋고 딱딱이 롱 쪽 볼게 역시 보거영은 딱딱이야 딱딱이가 뭐야 저쪽에 롱이 있는거 같은데 나 개그웅 보고 있을게 나가서 죽여라 함군이다 아냐아냐 기다려 기다려 안락사 안락사 자 에이 쇼에 한 명 있는데 쇼? 뒤로가서 칠까? 어 지금 다른데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좀 있고 아마 총 세이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쬘 준비 터지기 세이브 같은데 미대 아 세이브다 응 야 한 분이 쏘기수 많이 됐다 아 잡았네 아 죽었네 아 내가 죽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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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았어 스킨줄 몰랐는데 테키 누르고 있었거든 아 아 미친네 자 미드 미드 뚜쿠 들어갑시다 미드 미드 음 아 진짜 통에 엄청 잘 못한다 아냐 미드 들어가 미드 들어가서 B로 가세요 B? 한 명 지나갔어 B 한 명 더 미드 쭉 가세요 미드 쭉 가세요 가서 A로 가는게 낫겠다 센트로 들어가 여기로? 어 들어가자마자 좌우 보고 오케이 가세요 네 됐네 어 A숏에 화염병 지금 A로 들어갔죠? 에이 에이 어 아 두지마시고 아 뭐야 아 뭐야 천양이 개 앙단한거 이거 에이 롱에서 갈거야 어 왔다 왔다 쉬우세 에이 롱에서 딱딱이 갈거야 에이 철사입니다 어 어 에이 롱에서 딱딱이 들고오니까 마문이 니가 봐줘야돼 천양이 거기서 내꺼 딱딱이 들고온다 어 쉬우세 어 있다 쉬우세 있다 아 천양이 쇼스 아 나 지금 체력이 없어 2박 2 아 위에서 갑네 한판 괜찮아 한판이야 잘해 잘해 세명 다 살았네 저 이제 보고가자 진짜 미드는 약간 아 미드 뚜쿠가 했냐 미드는 좀 도전이였어 어 B로 갈걸 그랬다 괜히 A로 갔다 미안해 아 근데 나쁘진 않았어 A도 결국 폭설까지 했잖아 지키기만 했으면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버튼없어요 자 제가 저격 들었으니까 가운데 지나가는거 머리 다 따 B가자 B 기다려 B에서 나오는거만 머리 따는것도 괜찮아 어차피 저쪽 계속 나올거거든 B에서 자리잡고서 나오는거 따세요 A롱 한명만 봐줄래 야 몇명 가는지 안보여 저거 했어 아 그냥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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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들어가? B 잠깐만 산협정 아니야? 아 이정도면 두명정도 있다라는건데 잠깐만 B 한번 보고가자 B 한번 보고가 전혀 제가 성강탄 던질테니까 볼볼별 내 동생 한 마리 잡아주고 A에 있나요? 자 A로 가 A쇼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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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마코님 어디야? 여기 센터 대문 쪽에 흔한 흔한 집 뭔지 아무튼 A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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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고 아 잘한다 저거 또 또 염화 뿌리고 또 들어가겠지 어떻게 할까 이번에 아까처럼 B 들어가서 발소리내고 음 좀 하다가 좀 눈치 보고서 이 들어가지 않고 A로 간건지 A롱 한 명만 봐줄래? 아 지금 다 갔는데 제가 A롱 제가 볼까요 이제? 아냐 아냐 내가 볼게 그럼 A쇼으로 나오겠지 찬양이가? 아예 B로 비워야 되겠다 B 나오는 것만 잡아 B 나오는 거 자 B 견제만 해주고 오케이 자 이러고 A쇼 자 지금 아마 최민호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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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야 이제 A쇼으로 가 이제 B 견제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A쇼에 한 명 있어요 전혀 안 돼 오케이 두 수 앞을 보고 자 A쇼으로 하세요 A쇼 A쇼 달려 뭐해 다들 A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A쇼야? 아이고 보고 싶었네 A쇼으로 달리세요 아 헤드 맞았네 어디야? A쇼에 두 명 A쇼에 두 명 A쇼에 두 명 아 두 명이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당했다 야 나나야 그냥 B 뚫어도 됐었을 거 같아 나나는 체력 2밖에 없네 나나야 천천히 가자 나나야 천천히 가자 오 어카비 어탈탈탈탈탈 여어 역시 대리형 ㅋㅋㅋㅋ 잘해 바나나 두 명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D치기야 바나나님 D치기 어 쇼에 아 보고 언제 폭설했대 A쇼에 A쇼에 B인 줄 알고 B이 오겠지 어디서 설치했어? 한명 눈로 돌아서 올 것 같은데 반소리 들인다 바닥에 딴데 보자마자 바로 아 나쁘지않아 어 한번엉도 잘하는구나 6킬이나 있네 눈 바로 사시댓잖아 가자미처럼 양쪽으로 벌어졌나 방금 시켰어 오른쪽 눈 안의 시켰어 가 쩈? 바로 그 가자미 됐지 B 들어갑시다 비 올 한 번 합시다 시원하게 비 말고 롱 가지? 나 비는 좀 불안한데 그래 롱 가 왜 불안해? 여자의 촉을 믿어야 돼 어 롱 갑시다 롱 남은 형 포기야 고고고고고 비 몇 가요? 비 세명 어 그러면 축하하시면 되겠다 그냥 합의 네? 어 감사합니다 천양아 푹 다니는거야 오늘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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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셀 한명 내꺼잖아 아씨 잡았다 윗봉인상태에서 잡았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떻게 야 폭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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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봉 들어왔다 아니 우리팀에 역적이 있어 미안해 너무 당당하게 내 옆으로 오는데 무서웠어 누지 아 죽었다 아 딱딱이다 와 비드 비드 봐주고 왔더니 팀킬을 당하네 아 나가지마 아 오른쪽 숏이야 숏 견지말 구멍아 음 어 있다 있다 보였다 쏴버려 난 무슨 패잔병이었나 아니 근데 지켜 왜냐면 딱딱이어서 진짜 힘들어 지키라고 아 아 그래 근데 피좀 깎아놨는데 맞았어 몇발 쏠준비 쏴 오오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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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라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예 아 장전투기였어 오 세드슈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빨리 해체하는거 안산나봐 아 아니 총알이 저렇게 없었네 내가 아 아 이제 한발 쏘고 가는거 보면 깜짝 놀랐다 이게 희망고문이야 아 에이 좋았다 방금 나나야 어 어디야 B야 A야 쇼 쇼시야 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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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시